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50대 60대 5남매의 미국 주식 TQQQ 투자로 용돈벌기 이야기를 기록하는 채널입니다. 구독자님들과 저는 미국 주식 TQQQ 장기투자 5년 10년 가좌를 함께 외치고 있어요. 5남매는 장기투자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뚝심있게 장기투자를 지켜내기 위한 대안으로 단기 매매를 병행하는 방법도 좋겠다는 판단하에 소액으로 단기 매매를 진행 중인데요. 지난 제 영상을 보시고 장기투자가 아닌 단기 매매에만 치중하는 분들이 많아질까봐 너무나 우려스러운 마음에 오늘 영상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주식투자로 돈 버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진정 이들은 신에게 선택받은 사람일까요? 글로벌 시장 경제를 정확하게 맞추는 경제의 신일까요?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의 신일까요? 차트 분석의 신일까요? 민첩한 순발력을 갖춘 최고의 젊은가, 해박한 지식의 고학력의 소지자일까요? 위 5가지 질문에 아니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됩니다. 줄인이 4년차인 제 채널에서 진정한 경험담이 담긴 영상을 꾸준히 보시면 가방끈이 짧아도 돈이 많지 않아도 차트를 볼 줄 몰라도 재무제표를 볼 줄 몰라도 돈 버는 뛰어난 재능이 없어도 경제학 박사가 아니어도 누구나 돈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미국 주식 TQQQ 투자를 장기투자하겠다고 외칩니다. 5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3억이 30억 그리고 50억이 될 때까지 팔지 않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그런데요, 제가 21년도 폭등장과 22년도 폭락장을 짧은 기간에 모두 경험해 보니까 장기투자는 주가가 하락하면 더 떨어질까 봐 남은 금액이라도 건져 보겠다는 마음에 팔고 싶고 상승해도 곧 하락할까 봐 팔고 싶고 그래서 장기투자는 너무나 어려운 길임을 알게 됐어요. 때문에 장기투자의 길을 지켜내려면 즐겁고 재미있는 주식투자 생활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겠다는 생각에 고민해 봤죠. 제 경우는 장기투자 계좌의 수량을 충분히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미국 주식 TQQQ로 용돈벌기를 소액으로만 병행해 보면 지루하지 않은 장기투자자의 길에 도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 약 한두 달 동안에는 테스트 겸 먼저 300만원으로 시작해 보다가 500만원으로 늘렸고 점차 자신감이 생기면서 2023년도부터는 투자금액을 1500만원으로 딱 정해놓고 항상 절반인 700만원만 투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혹시 모를 폭락장을 대비해서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었어요. 단기 매매로 매수한 주식이 폭락해서 계좌 잔고가 손실폭이 커지면 가용자금 형태로 남겨두었던 절반의 금액을 투입해서 물타기 매수했다가 원금이 회복되면 미련 없이 다시 절반을 매도해서 가용자금을 회수하여 통장에 다시 채워놓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큰 돈은 벌지 못해도 마음 편하고 안정된 투자를 지속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라오어님의 방법을 따라만 할 수 있다면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작년 하락장에서 라오어님의 카페에 쿼터 손절 이런 거 많이들 하셨죠. 제 경우는 무한 매수법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알지만 단순한 걸 추구하는 저랑은 맞지 않고 쿼터 손절 역시 충분히 이해하지만 오히려 미국 주식 TQQQ를 물타기 매수하는 데 더 집중했어요. 이처럼 기발한 아이디어로 자신이 귀한 경험담을 나누어주시는 분들이 투자 방법을 참고하면서 나만이 편안하고 안정된 매매 원칙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단기 투자형 계좌에 미국 주식 TQQQ를 최소한 2천 주 이상 수량 확보에 놓은 분들만 소액으로 단기 매매를 병행하셔야 훗날 포모 증후군을 겪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병행 중인 단기 매매는 내가 믿고 가용자금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투자 종목을 정해놓았다는 최우선적인 전제 하에서의 단계 매매임을 잊지 마세요. 공포에 매수할 용기 반드시 가용자금 확보 절대로 손절치지 않고 사전에 확보해 놓았던 가용자금으로 물타기 할 용기 물타기 매수로 인해서 평균 매수 단가가 내려가면 원금이 회복되는 순간 미련 없이 물타기 했던 가용자금만큼만 매도 버튼 눌러서 현금 확보해 놓을 용기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을 인내심 위 몇 가지 안 되는 단순한 투자 원칙을 지켜낼 수 있는 자기 통제력과 절제력을 발휘하고 여기에 약간의 융통성과 기교만 부려주면 되는 거죠. 하락할 때 매수 버튼 누르고 상승할 때 매도 버튼 누르면 끝 이게 전부입니다. 제가 진행 중인 단계 매매하는 방법은 거창한 노하우도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고 모두가 알고 있는 단순한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내지 못할 뿐이죠. 저는 장기 투자만 가자! 라고 외치면서 주식 투자를 할 때보다 소액으로만 단기 매매를 병행하면서 투자하니까 지루하지 않고 훨씬 더 즐거운 주식 투자 생활에 전념할 수 있었죠. 방송이나 리딩방, 주식 투자 카페 이런 곳에서 말해주는 매도가, 매수가, 목표가, 매도, 매수 타이밍 등을 제 댓글에도 계속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요. 이런 거 맹신하면 돈 못 벌어요. 매도가, 매수가, 목표가, 타이밍을 아는 그 기막힌 예지력 있는 분들을 믿고 따라하다가 손실을 받든 수익을 받든 간에 이건 보나마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투자예요. 그 신적인 존재의 스승들이 평생 나의 투자를 리딩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신이 스스로 공부해서 투자한 종목에 실패를 경험해 보는 게 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제도학해 볼 용기라도 남게 됩니다. 더구나 돈까지 주면서 남이 시키는 대로 사팔사팔 해봐야 기억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소중한 돈으로 남 좋은 일만 시키고 결국 나는 실패한 주식 투자자가 되는 거죠. 지난 영상의 댓글에서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냐고 자세히 알려달라고 하시는데요. 미국 주식 TQQQ 단기 수익 실현한 내용을 날짜별로 캡처해서 올려드렸어요. 더보기란에 링크 다시 걸어 놓을 테니 이전 영상 다시 보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매수한 날인데 수수료만 마이너스로 얼마 찍혔다라고 설명하면서 캡처해서 올린 사진 날짜의 당일 주가 변동폭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매수한 날은 미국 주식 시장이 주간거래이든 프리장이든 장중이든 애프터장이든 하락하는 시간에 용기있게 매수 버튼을 눌러서 매수했고 더 하락하면 추가 물타기 매수했고요. 수익 실현했다고 설명하는 날 보시면 상승하는 날 매도한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또한 매도는 주간거래 프리장, 장중, 애프터장을 막론하고 주식을 매도하기로 마음먹었을 땐 아무 때나 분할해서 불타기 매도했어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미국 주식 TQQQ 종목으로 장기투자와 단기투자를 수개월간 병행해보니 저희 선택은 탁월했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미국 주식 TQQQ를 장기투자 계좌에 최소한 2천주 이상의 수량을 깡패로 만들어 놓지 않고 단기 매매만 진행하시면 눈앞의 작은 욕심을 채우려다가 큰일을 이루지 못하는 소탐 대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기 매매 진행하는 방법에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단기투자이든 장기투자이든 똑같이 진행하더라도 분명히 본인의 융통성과 판단력 그리고 기교에 따라서 성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투자하는 방법은 노하우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투자법을 실천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요. 온남메인 미국 주식 TQQQ 투자 이야기가 계속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